동요를 통해서 인지회상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고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노래까지 하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거기다가 봄이 오는 고향을 생각하면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쌩끗 바둑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쵸? 바둑이가 뭐예요? 갑자기 서울에서는 메리도 나타나고 독구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학교 길에 마중 나와서 반갑다고 꼬리 치며 따라온다 개미가 말하는 일을 떠블려 일하면서 보람을 찾아야지 보람을 찾아야지